안녕 테디션 빠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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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디션 쿤입니다 난 VF하기 힘들구만 지금 일본인데 제가 지금 쎄걸이입니다 근데 지금 RT로밍이 잘 안 터져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녕 반응 한번 볼까요 안녕 안녕 아까 우리가 댓글이 재밌는 거 하나 봤잖아요 뭐였지? 기억이 안난다 VF하러다 잠든 듯 아까 진짜 재밌었어요 안 잠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이제 4일 됐나? 이제 4일째인가? 4일째 4개나 돌았는데 정말 정말 재밌더라고요 반응이 정말 좋아서 어? 교진대 교 교진대 지금 여기 직경에 거의 나타났습니다 누구게요? 네 이게 지금 저희 호텔리어분이시고요 네 제가 팩하다가 들어오셨나봐요 시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일로와요 누구세요? 안녕 누구게요? 맞춰보세요 안녕 네 안녕 안녕이래요 누군지 맞춰봐 안녕 혹시 이거 캐릭터 뭐예요? 마이크 와저스키입니다 그 몬스터 몬스터 그 상장회사 맞아요 몬스터왕 상장회사에 나오는 눈 이 춤추는 애 눈 하나뿐인 그분이에요 아래 좀만 내려주실래요? 이 춤추는 애 바지가 참 화려하네요 네 마음이 듭니다 그럼요 제 바지도 이쁩니다 아이스크림인가요? 저는 대단합니다 전 바지가 없네요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? 안 보이니까 네 나머지 형들 어디 있어요? 지금 다 씻고 특히 결이는 저랑 같이 쓰는데 지금 씻고 있습니다 아 저는 동열이랑 같은 방이영 네 저는 쿤형이랑 같은 방입니다 좋지? 네 난 별로 안 좋은데 동열이가요 엄청 늦게 씻어요 아니에요 막 새벽 2시 안 씻다가 계속 안 씻다가 운동을 해 운동하다가 씻는 거잖아요 운동도 제대로 하는 거 같아서 어 조신댔 아 교지? 아하 교지? 이리 와 아니 나 안 돼 나 맘 안 돼 생활이야 아니 이사님 왔어 아니 뭐 숨이 막 아 너만 생활이야? 맨날 생활이야 나 지킬 건 지킬 남자라서 아 그리고 지금 저 밖에 야경 보이세요? 도쿄 야경 짱이죠 짱 이쁘죠 짱 이쁘죠 유캔시 미 아 유캔시 도쿄 야경 보이세요? 그렇게 붙이면 보일걸? 보여요? 보여요? 보이면은 손 들어주세요 하하하하 부채 행사 됐어 저희 방에서는 그게 보여요 도쿄 타워 뭐라고요? 다시 말해주세요 아 진짜? 저희 방에서는 도쿄 타워가 보여요 진짜? 네 부럽다 바꾸죠? 야 한 번 놀러 갈게 안 돼요 왜? 한 번 쳐들어 갑시다 자 오늘 허니텐들 잘 있나요? 한국에 예쁘게 잘 기다리고 있지? 시 시 아 물론 우리가 이런 몰골을 하고 있어서 참 미안하지만 하하하하 잘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로 몰골이 어떤데요? 보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기다려주 자 댓글 좀 읽어 줍시다 허니텐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안녕 쌩얼 노노라는데요? 쌩얼 맞아요 쌩얼이에요 아 비벼 막 비벼 막 비벼 겁나 비벼 막 이렇게 Spe savage 고결이가 지금 보고싶어요 동열あと 결혼 Ecuador 극렬나 rif 코요가 땀봐 하하하하 민혈아 너한테 뭐 붙어있어서 그래 하하하하 곰돌이 어디갔니 매너 여기야 이거 사실 제껀데요 비까츄 비까츄 잠깐만 좀 껴 주실래 kita 저희가 이제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날 쇼케이스를 합니다 맞아 맞아 네번 쇼케이스 형 손이 너무 커서 안 껴져요 아까 내가 더 꼈거든요 토요일은 도쿄에서 쇼케이스를 하고요 일요일은 오사카에서 쇼케이스를 합니다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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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기대 되지 테드야? 형 형 형 형 이거 나 이제 생각하는데 형 그거 우리 그 분장하셨잖아요 나도 기대돼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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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웨이 형 이제 저희가 한국 가면 웨이 형의 분장도 기대해주세요 어 클레오파트라 나 맞다 안녕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아 방금 웨이가 한 마스크랑 비슷한 몰골일거에요 피카쉬 몰골이라뇨 형 내가 형 조용한데서 잘 방 오 한댔스까 어두워서 잘 안보여 됐어 제니스 게임이 처음 왔어요 하니 뭔데요 클레오파트라 저음 버전 저음 버전 그럼 내 1등이지 나 아닌 비토 1등이죠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여기 여기 내려가야 돼서 안녕 안녕 이 의미인데요 안녕 안녕 클레오파트라 지금 이 브이앱을 하는 이유가 뭐죠? 저희 한국 헌니템 분들 보고싶어서요 모든 헌니템 분들 보고싶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? 왜 왔어요? 아니 옆에 있는데 너무 시끄러웠나요?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어요 아니 이게 LTE가 잘 안돼서 LTE가 안돼서 저희 광분했죠? 네 맞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잘 가요 빨리 가요 가나요? 아니요 잘못했어요 환아 어디가 전 안 가요 전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? 안 가는데 여기 숨어있는 거예요 숨어있어요? 이제 헌니템 분들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저희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린 거 맞죠? 맞죠 맞으면 손 댓글이 됐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여기 테드 좀 맡겨주세요 티빈콘콘콘콘콘콘콘콘콘니콘콘 hours 이러뜸한테 dolls 쿤이형 꿀피부네요 당연하죠 한번 wol은 responsible wasman 모셨습니까? 형光 카메라 녹화 중이에요 형 혼자 하고 있어봐 자환이가 지금 생박순 중이에요 형 생박순 중이에요 이리 와 때리지 마래요 이완이는 당당하게 생얼을 깔아 이리 와 이완이는 당당하게 생얼을 깔아 하잖아 빨리 이리 와 저기 목숨이 있다 화나 너 생얼 안경 벗은 뽀를 네 안경 벗은 뽀를 안경 벗은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? 아 맞다 화나한테 안경을 빌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밋밋하고 깨끗한 얼굴이라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리야 눈은 괜찮아 라고 걱정해주시네요 네 저 괜찮습니다 다래끼 대신에 다래끼에요 형 만지면 안 돼요 만져도 돼 형 손 씻었어 아파요 의사선생님도 손으로 만지잖아 그치? 네 형이 형이 째주기로 했어요 제 잘 때 다래끼 제가 반을 구해올까요? 형 요리한테 반을 구해와 잠시만요 고결이 형은 제가 옆방에 갔다 왔는데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경 벗는 게 이뻐요? 아닌데 한 번 벗어줘요 형 태고커니텐 안녕 지금 안경 쓰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 벗는 게 나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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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밋밋해 보여 밋밋해 보여서 지금 좀 쓸게요 환희 안경을 좀 빌렸습니다 결국 계속 환희는 안경을 쓰지 못하고 오늘 뭐 먹었어요? 저희 여기 와서 돈가스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무슨 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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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 오늘의 야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장밥 맛있겠죠? 제가 이따가 먹을 거예요 자기 전에 자 미리 저거 먹어봤거든요 샤워 너 그거 먹으면 살쪄? 살쪄 샤워야? 맞아 샤워 요즘에 살쪄죠 샤워 안 말해도 주인 것 봐 샤워 안 말해도 주인 것 봐 샤워 살쪄? 응 살 안 쪄어요 어? 그냥 어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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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생이 말이야 오오 고결상 아 고결이 형 왔네 여기 근데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안됩니다 고결이 형의 생얼인가요? 옆방에 옆방에 있을 때 너무 시끄러워서 왔는데요 아 진짜요?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랄게요 아까 보니까 씻고 있었던데 지금 포니템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? 아니 아니요 진짜 저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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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합쳐가지고 제일 패인이신데요? 속이 많이 나 아니 민원씨가 또 들어왔어요 선율이 형 선율군요 아니 선율이 머리가 안녕하세요 다 그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쩔 수선선생입니다 머리 말리고 오세요 아니 아니요 고마워요 저희 보고 싶죠? 저희가 빨리 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빨리 백이 하나 들어와요 자 우리가 저희가 쌩얼이 아니다 쟤네 쌩얼 아니야 쟤 쌩얼이요 뭐 바른 거야 라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쌩얼 아니에요 쌩얼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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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까부터 아까까지 택하고 있었죠? 네? 아니요? 기억 안 나는데 선율이 형 빨리 쌩얼이 형 쓰레기통에서 꺼내 쌩얼이에요 원래 형 피부색 아니었어요? 환희 쌩얼 보여주세요 비율이 형 쌩얼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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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선율군도 시끄러워서 왔죠? 비토는요 비토 형은 수업 갖고 있을 거예요 야! 그런 거 고개 가지 마세요 비 П' 좀 삐질 않아 그래서 그런 면 التي 해서 비토 약간 나이 바퀴 뭐라는 줄 알아요? 아 정말 시끄러워서 왔는데 여기 진짜 시끄럽대요 허니텐들 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? 샤오 군 안됩니다 되겠습니까 웨이 군? 안됩니다 그렇죠 어 방금 제가 살짝 코를 팠는데 코피 나요 진짜 코피 나요? 아니요, 뭔가 좀 따갑습니다 왜 파고 그래요? 아니, 허니텐enser하고 따랐는데 갑자기 코를 파고 그래요 아니 방금 씻고 나왔는데 응, 나보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막 깨끗하게, 얼굴도 씻고 오랜만에 그래도 브이패스 기분 좋아요 조금이나마 우리 허니텐 분들과 소통하는 거 같습니다 개운하게 샤워도 하고 사실 재밌어 보여서 온 거예요 재밌어 보여요 얘들아이 오빠 수일 오빠 안경 잘 어울려요 제가 이제 형 꼬만 읽자 한국 허리톤들이 저희 상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맞습니다 말을 해드릴 건데 형이 립싱크를 해주세요 뭐가요? 제가 말을 할 때는 립싱크를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뭐라고 할 건데요 뭐라고 할 건데요 속해 립싱크예요 형 알았어요 시작 4일째 도쿄 오카야마 1주도 오네? 너고? 네 그렇습니다 4호 언니가 저희가 4일째 이제 내일이면 5일째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기다려 봐 내가 지금 말해줄 거야 4일째 도쿄 오카야마 효고 나고야 지방 갔다가 오늘 신칸세 타고 신칸세 도쿄 오움 저희 신칸세 오늘 처음 타봤거든요 혹시 저를 동경하시나요? 네? 왜요? 네?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알잖아 그 그 탑 선배님께서 신칸세 날 동경해서 올라타 날 동경해서 올라타 신칸세 예 나한테만 집중해 받아줬어요? 받아줬어요 자 뽀뽀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공격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 번 더 립싱크 부탁드립니다 아 샤워가 발 밟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일본 허니템 분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맞습니다 우리 샤워는 발 잘 먹고 살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쇼케이스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굿나잇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낼 건데요? 야 한 명씩 한 명씩 끝낼 거예요 형? 어? 끝낼 거예요? 아니 지금 이제 12시 이후 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형 우리 내일 아침까지 할 거야 한 번 허리에 형 어 내일 아침에? 네 내일 아침 먹을 때쯤에 끝내보죠 맞습니다 저희 조식 먹으러 가야 돼 그럼 그때쯤에 형은 이미 푹 젖어있겠네요 아 너네가 붙어있어서 그런다니까 샤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네가 너무 나한테 붙어있어 샤워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종이가 이게 면이 얇은데 지금 이미 젖아 젖어서 지금 나 괜찮아요 아 진짜 꼬끄러워 어떡해 아니 니네가 왜 이렇게 아니 지금 건장한 남정네 두 명이서 이렇게 붙어있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저 들어줄게요 형 아니야 각도는 내가 잡는다 알겠습니다 쿤오빠 사랑해래요 저기 저기 선율이 형 출연하고 싶다는데요 형? 선율이 얼굴 좀 보여줍시다 빨리 나빨 허니찬한테 얼굴 안 비칠 거야? 안녕하세요 저 뒷모습이라도 뒷모습이라도 안녕하세요 형! 보셨냐? 보셨냐고? 보셨나요? 허니텐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선율이 심심했나봐요 많이 아니 등을 돌린게 아니라 카메라에서도 등 안 돌리던 친구가 아니 허니텐이 실망할까봐 맞아요 저는 참 이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쁜 모습만 보여줬잖아 생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장난하냐 여기 허니텐 좀 나 장난하네 그톨 기분이 이상해 오현 후니언 곧이 스티 고닛스 제2부에서 고일만에 김우빈 보여주세요 노 김우빈 선배님은 그냥 머리만 올리면 돼요 땀바 잠시만 깜짝이야 서실것이세요 저한테.. 정말.. 캡처가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짤 짤 짤 수준인데? 호호 오빠 댓글 읽어주세요 쿤 형과 웨이 형이 요즘 사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동생이 형을 막 찌르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차를 같이 타면 3시간 동안 시끄러워요 진짜 웨이 일식집 주방장 갔대요 아하하하하 요리 한번 해주세요 요리 한번 해주세요 스시 잘 만들거 같아요 스시 다 맛있네요 형 먹는거 모습때문에 한번 더 만들어드릴게요 아 무슨 조합이죠 아 이게 계란 좋아합니다 일식집 주인으로 해가지고 일식집 한번 해주세요 아 어서오세요 이라시아 이마세 아니야 그 퀸이 아니야 우리 허니템 안자고 많이 보고 있네 이라시아 이마세 자 우리 허니템 지금 밤에 춥었는데 안자고 뭐하는거에요 이상한 짓 하면 안돼요 이상한 짓이 뭐해요 아 뭐하는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슴 여는거야 이런거 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근데 이상하진 않죠 아 조금 일식집 주방장님 형 몸 여기 없다 생각하 아 왜 왜 왜 왜 아 지금 허니를 보셨습니다 화니 당했다 쿠나 카와이 형꺼만 잃지 또 아니 또 또 이렇게 많은데 허니 눈 예뽀 제가 못보신거 같은데 다시 한번만 더 눈만 보여주세요 눈이 예쁘네요 뒤에 아줌마 있다고요? 뭐야 뒤에? 뒤에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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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저를 깨먹으셨습니다 액저를 깨먹으셨습니다 액저를 깨졌고요 뒤에 이상한 귀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아셨죠? 사실 저에요 피카츄 아주머니 아니 누가 범중에 이렇게 시끄럽게 오 비토상 비토상이 왔어요 비토상 일로와 봐봐요 근데 숨었어 중무장장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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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는 지금 지금 모든걸 내려놓고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머리 털고 있는데 머리를 말렸나니 해리포토 같아요 해리포토 크루쇼 아 여기 나왔어? 리액션 그렇게 하면 안돼 한번만 더 해주세요 크루쇼 마음에 들었어 괜찮았죠?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형! 민들레씨 빨리 껴세요 다시 껴세요 다시 껴세요 안녕하세요 아 복면가원 아니고요 여기 누가 한 곡 불러주세요 일반인분 네 뭐 불러 갑자기 흙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나한테 내가 언제나 준비되어있는 사회 나 생각을 하고 올 거 아니야 물을 줄일거면 밀하세요 밀하세요 옆에 성냥 사세요 누구개에요 웃음 웃음만 들어도 아시겠죠? 비토입니다 얼굴 보면 보여주죠 일단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 안보여 아 진짜 앞으로 좀 와요 그치? 됐다 잘 안보이지? 똑같네 잠깐만 내가 볼게요 너는 보여 아니 저기 이분은 성냥파리소년이 아니라 민들레씨가 왔어요 바람 불어져 시청자분들의 눈을 위해서 성냥파리소년이 아니라 매생이파리소년 매생이라뇨 형한테 난 형 아니야 동갑이야 난 동갑이야 난 동갑이라서 괜찮아 머리 설마 쳐요? 네 왜 당신을 사랑한다고 파인애플이래 하하하하하하 어 나 진짜 쿤영이 다른 사람들 읽어주고 처음 봤어요 어 야 나도 읽어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환희 헐 모찌해 모찌 모찌 뿌! 아니 살 빠졌습니다 모찌 모찌 뿌! 어디요? 여기요 어디요? 눈살 빠졌나요? 콧구멍 우리 비토온 네어버스 진짜 잘 먹고 있는데 요즘 사실 빠질 수가 없는데 디티스 비디오도 반말에 운동한다고 잠시만요 난 웨이만의 라이형 하하하하 보여주세요 난 웨이만의 라이형 해주세요 지금 그거 하나요? 아니 여기 주름 생각했어요 파인애플 머리로 해주세요 파인애플 아 사자니까? 네 파인애플 잠시만 어떡해 난 웨이만의 라이형 나랑 해주세요 난 웨이만의 라이형 빨리 해주라고 난 웨이만의 라이형 앙 지금까지 브이앱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요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네 귀여웠어요 수고히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요 저는 그런거 잘 못삽니다 아프신가요? 아프신가요? 네 아 재밌었습니다 동렬군 말레이시아 허니튼한테 애교 보여주세요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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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어린이 돼가지고 이제 어린이 될 거예요 어린이 될 거라고요? 네 한 20년 나온 거 같은데 한 살 남았습니다 아 어 진 진우 형 왔어요 어 우리의 리더 저 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바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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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테이션 진우입니다 네 반장님 뭐가 나오셨어요? 네 지금 규진이랑 같이 놀다 왔습니다 규진이 형도 데리고 와요 뒷돈 도망갔네요 오테이션 다 데리고 와요 지금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로테이션 됐어 자 이제 로테이션 아 송중기 형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한 번 읽어주세요 한 번 읽어주세요 자 어떤 어떤 분이 동료 오빠 아까 송중기 님 닮았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르바이트 선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송중기 선배님 송중기 선배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중기 선배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로테이션이 물에 를 끼쳐 물을 범하였어요 빅보스입니다 봐라 빅보스 브이앱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아 잠시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안 주무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계세요 어? 세 곡 인사해주세요 사라티카 하나 하나씩 타면 다 같이 사라티카 공연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사라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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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지터 너 베지터래 네? 베지터 저 베지터라고요? 베지터볼 네 저희가 이제 일본 쇼케이스가 남았잖아요 네 도쿄와 오사카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 6월 4일 도쿄 6월 5일 오사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참 많이 했잖아요 하 진짜 수록곡들도 저희가 직접 막 준비를 많이 아 여기까지?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무대로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저희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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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쿄에서도 저희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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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뭐하시는 거예요? 지금 나올 겁니다 어? 진짜 무서웠어 그냥 무서웠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우리 하객댄분들도 잠자러 가야 되니까 학교 가야지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름다운 도쿄 야경 한번 보여드리고 굿나잇 인사하고 어? 보이세요?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여러분 보이시나요? 보이시면 붙여주세요 소리 질러주세요 여기까지 빌리게 소리 질러주세요 보여요? 하트도! 여러분 하트도 많이 눌러주세요 한 분씩 이제 달달하게 굿나잇 한번 해드립시다 단장분들부터 우리 형일텐데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웨이형 얼굴 보고싶으면 네 저희 이제 자료 준비가 끝난 저희 업텐션 저희 허니텐 꿈을 꾸겠습니다 허니텐도 저희 업텐션 꿈을 꾸길 바라고 해서 너무 기네요 짧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잘자요 안녕 나 진우 형 같이 보여드리면 그 다음 파인애플 페지터블 페지터블 잘생겼다 좋아요 좋아요 꾹 굿나잇 해주세요 허니텐 여러분 굿나잇 잘자요 잘자요 제가 할까요? 동료부터 할까요? 형 아세요 나 혼자요? 네 어 저 연설하시나요? 네 아 월화니텐 여러분 한국에서 예쁘게 잘 기다리고 있죠? 일단은 얼른 얼른 멋지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자 오늘 기쁜 밤 잘자요 아 저기요 죄송합니다 저 제 차례인가요? 종료해야 될 거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종료할게요 아니 나 잘자요 그럼 안녕 안녕 우리 허니텐 분들 많이 많이 보고 싶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가 갑니다 그리고 쇼케이스도 멋있게 하고 갈게요 더 멋진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잘자요 조금만 기다려 잘자 안녕 지금까지 텐션으로 업데이트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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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럼 지금까지 텐션으로 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안녕 안녕 잘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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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ao